00155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비입니다. 조비, 은, 는 과학적 토양검정을 통해 공급되는 친환경 맞춤 비료와 완효성 비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춘 비료 전자책입니다. 전문 메이커로서 280여개 품목의 복합비료를 생산하여 농협 및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비료산업은 천연가스 산유국이나 인광석, 염화가리 등 주요 원료 생산국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수충당 목적의 사업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약하며 원자 대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음. 기업 개요 대시 1955년 11월 비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6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료 전문 제조 및 판매 회사임 대시 친환경 맞춤 비료와 국내 최초 완효성 비료 및 사종 비료 등 생산 공정을 구축. 총 650개의 품목에 대해 비료 생산업 허가 취득하였으며 전국의 농협 및 당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 대시 석회질소, 피엔즈 제품, 뉴트리 세이브 등의 친환경 비료 및 고부가 제품군 비료 등 기능성 비료 개발 사업의 주력. 제품의 차별화와 품목의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 재무 대시 친환경 맞춤 비료 및 완효성 비료 등 복합비료의 납품량 증가와 유기질 비료의 판매 확대, 유한 등 비료 관련 원재료 수요 증가, 농협 계약단가 인상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유한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에도 매출 급증으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금융지 및 기타 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농지 면적 및 농가 인구 감소세에도 저탄소비료와 올코팅 비료. 등 친환경 비료 및 고효율 비료 등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농협경제지주의 무기질 비료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매출 성장 전망.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조비의 시가 총액은 818억 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조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08위입니다. 조비의 상장 주식수는 519만 2239주입니다. 조비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조비의 퍼은 9.47패이고 추정 퍼은 n-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23.98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.20패을 보여주었으며 eps는 1,6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,8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.29패을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1,664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33배 11,8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-a%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, 31억원, 119억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원, 19억원, 86억원입니다. 조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1번지 52%이고 유보율은 140.12%입니다.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평범한 종목입니다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.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.93 더하기 0.26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.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.90 마이너스 여기서 서비스는 15세z 정보인 사람이 식사와 서비스하서 4.304.